아!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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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줄줄 나. 핑크! 갓님, 임미, 다이오린! 안녕하세요. 갓님, 임미입니다. 언니, 오늘 뭐 할 거야? 글씨야, 오늘은 뭐 할까? 어? 이게 뭐야? 뭐야? 장난이야, 이거! 돈을 냈다! 불 꺼졌다! 정찬이야! 전구가 필요해! 전구! 전구 나와라! 뼈! 언니, 전구 나왔어! 그래, 이걸 내내자. 여기다가 한 번 달아볼까? 어, 근데 잠깐만! 어? 이건 진짜 던포가 아니잖아! 여기 구멍도 뚫려있어! 이거 액체 개물 잡는데? 진짜? 우리 빨리 뜯어보자! 아... 으음, 못 먹은 거 같아. 자, 투자. 만들, 신으세요. 피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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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피곤아 아니에요 핑크색 마취약이에요 이 액체괴물을 넣은 주사기를 펜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언니 이거 야광이야? 그러게 숟가락이 너무 이쁜데 야광에서 한번 볼까? 구울 것이세요 이건 야광이 아닌가 여기 어딨어 아쉽게도 야광이 아니었어요 언니 나 야광 하고 싶어 여기 야광 가루가 있어요 조금만 넣을게요 자 니누야 우리 아까 점점 샀었잖아 응 이거 야광을 만들어서 점수를 만들어볼까? 가자 잘 섞어줘 볼게요 언니 이러면 진짜 야광 되는거야? 어 야광이 될걸 아마도? 이렇게 야광 가루를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야광 가루를 섞어주는데요 진짜 야광이 되는지 한번 불을 꺼볼게요 우와 진짜 야광이네요 보이세요? 야광이에요 자 이제는 불을 꺼주세요 자 이제는 불을 켜세요 이거 봐봐 진짜 야광이야 보세요 지금 야광이에요 이 통에다가 빨간 주황 노란색 액체괴물을 넣어볼게요 먼저 노란색부터 넣어볼게요 자 이제는 주황색을 넣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넣을게요 완성 예쁘죠? 완성 예쁘죠? 이렇게 예쁜 장구가 되었어요 저희가 밤에 잘 때 부서만 이걸로 딱 켠 거예요 다음에는 저희가 진짜 야광이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? 다들 내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나오세요